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올여름 첫 장맛비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의 장마는 예년보다 이틀가량 빠른 건데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예년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이달 말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의 다소 많은 양의 장맛비가 예상이 되고 수도권은 5에서 10mm로 소나기가 지난주만큼 세차게 쏟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8도, 전주 27도, 대구도 27도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동해안은 강릉이 어제보다 10도 가까이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22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중북부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고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장마전선은 남하한 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뿐 아니라 남해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토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 월드컵, 우리나라는 내일 러시아와 경기를 펼치게 되죠. 내일 경기가 줄어지는 쿠이야바는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